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한 명을 받아냈습니다. 다시 기회는 도로공사 박정환 베이트!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표승준 잘 받아냈고 대각공격 이효이의 서브입니다. 박상미리 세이브. 힘드샷! 부착하면서 박정환 살려냈습니다. 대유라가 넘기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어라이 때립니다. 쫓아가면서 소연 임명옥이 남겼습니다. 엄청난 수비 도로공사 김주향 오! 임명옥 박정환 박정환의 스파이크 살려내고 있는 기어분의 어라이 오! 임명옥! 분정환 한국도로공사 엄청난 수비의 힘을 보여줍니다. 정말 기가 막혔고요. 네, 이게 살아나왔어요. 네, 지금 김천팬분들도 박수를 보냈는데 박수를 받기 충분했습니다. 자,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아, 명장면이 나왔어요. 명장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assage 시작 일정 시작 옷 절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